네 이전 동영상에서 프로그래밍적으로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.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코드를 또 로직을 좀 더 부품답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지 좀 더 생각을 해보죠. 자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비유에서 이 스탠드와 전구를 분리해서 각각 서로에 대한 각각의 서로에 대한 부품으로 만들었죠. 그래서 스탠드에 대한 부품으로써 전구 또 전구에 대한 부품으로써 스탠드.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부품 즉 스탠드 본체와 이 전구가 서로에 대한 부품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표준화라고 하는 겁니다. 자 여기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.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어떻게 전구를 표준화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. 그래서 이 스탠드는 스탠드의 본체와 전구 사이에 이 소켓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연결점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 소켓의 지름 그리고 깊이 그리고 저 나선의 각도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있는 전구라고 한다면 저 소켓에 연결했을 때 안전하고 잘 동작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. 바로 이런 것들을 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구에 있는 이 나선은 1909년에 에디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에디슨 스크류라고 부르더라고요. 아무튼 이 에디슨 스크류에 해당되는 것을 코드랩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것이 지금 저의 또 우리의 관심사입니다. 바로 이러한 표준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방식이고요. 어떻게 프로그래밍에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.